최영 선수도 아까 얘기했지만 항상 정확하게 페어웨이 다 치고 싶단 말이에요. 그런 욕심들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? 또 그러려면 그 다음에 일관된 타이밍과 일관된 리듬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요. 이 포인트를 생각할 때 저는 백스윙 탑에서 다운스윙 내려오는 이 동작 구간에서 전환 동작, 이 트랜지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. 이게 저의 타이밍과 템포를 잡아준다고 생각하는데요. 저만의 노하우로 알려드릴게요. 트랜지션이 타이밍과 템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. 왜냐하면 백스윙 올라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내려올 때 어떻게든 간에 세게 쳐야 되겠고 잘 보여야 되니까 여기 욕심이 많잖아요.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이지만 또 윤채용 프로가 드라이버를 정확하게 치는 만큼 또 윤채용 프로만의 이 노하우가 여기에 좀 많이 담겨 있을 것 같아요.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시합 때 너무 많은 스윙과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더라고요. 정말 심플하게 생각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저 같은 경우는 백스윙을 해서 다운스윙을 시작할 때 이 힙과 어깨, 힙을 먼저 리드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. 상체에 뭘로 제가 힘을 가한다거나 팔로 만들어내지 않고 바디로 리드를 해서 팔은 자연스럽게 중력에 의해 스윙을 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백스윙을 하신 다음에 힙을 리드를 하시는데 힙을 리드를 하시면 상체는 남아있고 하체는 저쪽으로 다운스윙을 해야 되니까 여기가 굉장히 스트레치가 많이 돼요. 고무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고무줄 쫙 놨다가 팍 놓으면 풀려서 가잖아요. 그러니까 백스윙을 해서 고무줄 쫙 늘렸다가 얘는 내려오려고 하지 않고 힙을 리드하면 팔이 푹 들어가면서 스피드가 여기서 팍 붙는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러면 그래도 팔에 신경을 전혀 안 써줘요. 네, 팔은 뭘로 하려고 힘을 가해서 땡기진 않아요. 대신 여기서는 궤도를 또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. 궤도가 방향이니까. 그렇죠. 그럼 어드레스를 해서 중심이 또 중요해요. 어깨가 예를 들어 어깨가 이렇게 들리면 탑이 플랫해지니까 또 올바른 궤도로 내려올 수가 없잖아요. 심플하게 생각을 하면요. 어드레스를 해요. 머리가 중심에 있잖아요. 그냥 이렇게 서서 보면 왼쪽 어깨 이렇게 꺾어보는 거예요. 그다음에 여기서 턴. 그러면 왼쪽 어깨 들리지 않고 이 상태에서 배에 힘이 들어가고 여기가 스트레치가 쫙 돼요. 한번 한번 해봐 주실래요? 해봐 주실래요? 보여주세요. 우리 한용 아라운서가 한번. 간단한 예인데 일단 얘를 이렇게 서서 그냥 섰어요. 이렇게 한 번만 해보세요. 왼쪽 어깨 그리고 이렇게 돌려 봐요. 여기 힘이 들어가잖아요. 지금 그냥 서서 했으니까 얘를 어드레스를 한 다음에 이렇게 어깨를 왼쪽 어깨 낮추고 그대로 옆으로 돌려 봐요. 여기 힘 많이 들어가죠. 이런 느낌의 스트레칭 쫙 꺼졌으니까 그다음에 힙을 리드해서 풀리면 되는 거예요. 아니 윤채용 선수가 평소 때 얘기할 때도 제가 털털하게 얘기한다는 걸 알고는 있어요. 저도 그런데 지금. 굉장히 털털해. 너무 털털해. 근데 지금 윤채용 선수가 얘기할 때 너무 쉬워요. 가까우면서 어떻게 느껴졌어요. 얘기하면 왼쪽만 내리고 돌리라는 거예요. 사실 볼 때는 왼쪽 어깨를 내리고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뭐가 저렇게 단순해 이랬는데 진짜 힘이 쭉 들어가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. 네. 그래서 그냥 지킬 것만 지키고 뭐를 하려고 하면 저는 억지로 하는 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이게 백스윙에서 그 꼬임을 느끼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. 그리고 백스윙 때 어깨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분들이 많으신데 지금 정말 간단하게 문제들이 한 번에 해결이 될 것 같아요. 네. 억지로 이제 턴을 하시려고 하다 보면 또 중심이 또 이렇게 가고 밸런스가 다 깨지고 하잖아요. 스웨이 동작이 나오잖아요. 그래서 그냥 어드레스 간단하게 하시고 대신 배에 힘은 좀 코어에 주시고 아까 설명해드린 게 이렇게 왼쪽 어깨 낮추고 턴 하면은 왼쪽 어깨도 올라오는 현상도 없어지고 네.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저기 왼쪽 어깨만 내렸는데 있잖아요. 여기 코어 힘이 쫙 들어가고 그렇죠. 여기가 되게 스트레치가 잘 돼요. 네. 그게 이제 백스윙이 올바른 백스윙을 했을 때 다운스윙 구간을 올바른 궤도로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저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게 한 번 샷을 보여주시겠어요? 네. 한 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어드레스 하는 것부터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가끔 연습장에서 나의 몸이 컨디션이 안 좋네 밸런스가 깨졌나 생각을 할 때는 일단 골반에 샤프트를 대고요. 정렬을 체크를 해요. 그 다음에 어깨에 샤프트를 대고 이렇게 한 번 해봐요. 저만의 느낌인 거예요. 이렇게 해보고 백스윙을 하는 거예요. 머리는 두고. 그럼 여기에 이제 꼬임 동작을 느낀 다음에 어드레스를 해서 똑같은 기분으로 샷을 합니다. 샷이 아까보다 좀 더 파워풀해지는데 깔끔한데요. 샷이 아까보다 좀 더 파워풀해져요. 샷이 아까보다 좀 더 파워풀해져요. 샷이 아까보다 좀 더 파워풀해져요. 샷이 아까보다 더 파워풀해져요. 샷이 아까보다 더 파워풀해져요. 샷이 아까보다 더 파워풀해져요.